김 모세 님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. 첫사랑 이 단어만 들어도 가슴 설레고 멋쩍은 미소가 지어지는 이유는 뭘까요? 조금은 이상한 애였던 것 같아요. 바다가 갈라지고 그 길을 걸어가면 만날 수 있다고 했거든. 모세의 기적 기적을 보여주겠어. 누군가는 말했습니다. 첫사랑은 첫눈과 비슷하다고 말이죠. 그 이유는 그것들이 남긴 흔적들을 분명하게 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. 당신은 후회하고 슬퍼서 평생 잊지 못할 수도 있어요. 그래서 서른 살이 됐을 때쯤엔 결혼을 고민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. 첫사랑 이제 어디 있는지 정확히 알 것 같아요. 여러분들의 첫사랑은 안녕하신가요? 그러나 크리님은 될 거 같아요. 첫사랑은